돈의 기능 중에 우리가 딱 와닿는 기능은 교환입니다. 교환의 기능. 내가 뭐 갖고 싶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뺏어요? 훔쳐요? 그걸 갖고 싶으면 돈을 주면 그거랑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먹고 싶어. 그럼 뭐 훔쳐 먹어요? 내가 또 돈을 주면 그 음식을 줍니다.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어. 마찬가지로 돈을 주면 그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엄청난 돈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이걸 통해서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리고 필요를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와닿는 거는 뭐냐면 교환에서 연장선상이긴 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싫어. 돈이 많으면 이거를 또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부자가 돼야 되나요? 꼭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본인이 지금 부자가 아닌 거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게 궁금한 건지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의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요. 돈이 계속 많다고 행복이 더 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돈이 더 오면 그만큼 걱정과 고민거리가 같이 옵니다. 근데 일정 부분은 내가 그래도 여유 있게 갖고 있어야 이 교환의 측면에서 나와 가족이 있죠. 내 가족의 욕구와 필요는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갑자기 골프 150대. 가난한 집 부모는 뭐라 그럴까요? 혼냅니다. 무슨 골프 겁먹들었다. 그런 거 자체가 어렸을 때 엄청 트라우마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가난이라는 거는 부모의 그 정서가 전염되죠. 알게 모르게 그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런 부정적인 골프를 우리가 예로 든 거지만 뭐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들으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꼭 부자 돼야 되나요? 명품을 사야 되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럼 기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애기 때부터 그런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쌓이면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고 정말 극단으로 가면 영혼 이거를 갉아먹어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돈이라는 게 이런 차원에서의 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뭐 시켜달라고 하는데 뭐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허튼 짓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못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뭐 섣불리 뭐 꼭 돈이 많아요 행복한가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벌만큼 벌어보자.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보다 뭐 꼭 돈돈 안 해도 이제 된 거 같아. 그럼 거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그 욕망을 막 한번 끌어올리세요. 막 끌어올려서 한번 일단 갈 수 있는 데만큼 가보는 김문트TV 구독자분들 다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